24일날 저희 엠블랙의 멤버 이준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배우는 배우대가 개봉합니다 기대치가 엄청나고 굉장히 재밌다고 그리고 이준씨가 굉장히 연결이 잘했다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신인배우 쥬니어 그리고 정말 멋있는 감독님 같이 만났으니까 정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매를 하신 다음에 현장 구매도 하시고 친구들한테 선물도 주시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정말 재밌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엠블랙도 쥬니어 영화를 보러 배우는 배우다를 시청을 해보러 영화관으로 지금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배우다 예매 필수 지금 바로 예매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배우는 배우다 10월 24일 레디 액션 배우 탄생에 충격적 뒷이야기 5년만에 무대에 선건데 니가 다 망쳐놨어 너도 영화처럼 죽고 싶냐? 영화는 영화다라 있는 센세이션 화제자 장난치면 다 죽는 거야 아 겁나? 인기 좀 얻어보니까 표상 다 가진 것 같지? 정상을 날든 바닥을 기든 배우는 배우다 10월 24일 대개봉